Vocal Revelation Boast It's the best toast, we boast 그것은 최고의 토스트야라며 우리는 boast 하고 있대요 자, boast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최고야, 최고의 토스트야 하면 우리는 자랑하고 있죠 boast, 자랑하다 되겠습니다 문장에서 뜻 나오죠? 자,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베스트 토스트의 빨간 부분에서 boast란 단어의 정확한 스펠, 정확한 발음 나오죠 자, 이제 여러분 기초 영어만 알면 아무리 어려운 단어라도 문장과 함께 정확히 그리고 빠르게 이렇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It's the best toast, we boast Alright? One more time It's the best toast, we boast Coop If we can hope, we can cope 우리가 희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Coop할 수 있다 자, 우리가 희망을 할 수 있다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잘 대처할 수 있겠죠 그렇죠? Coop, 잘 대처하다 라는 뜻 되겠습니다 그리고 Can hope의 빨간 부분에서 Coop 스펠, 발음 정확하게 나오죠? 자, 문장의 문장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If we can hope, we can cope 우리는 희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잘 대처할 수 있어요 Alright? One more time If we can hope, we can cope Dim I want a dark image 나는 어두운 이미지를 원해요 Dim the light 그 빛을 dim 하세요 자, 어두운 이미지를 원하면은 불을 또는 빛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둡게 해야 되죠 당연한 소리입니다 Dim, 어둡게 하다 자, 그 다음에 Dark image 빨간 부분에 스펠, 발음 들어있죠 자, 외우시겠습니까? I want a dark image Dim the light 나는 어두운 이미지로 원해요 그 빛을 어둡게 하세요 One more time I want a dark image Dim the light Faint Fresh paint makes me faint 신선한 새 페인트는 나를 페인트하게 만들어요 자, 페인트 어떻게 하게 만듭니까? 새 페인트 냄새가 독하죠 그래서 그 냄새를 오래 맡고 있으면은 실신할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아요 그렇죠? 페인트 실신하다 그래서 새 페인트는 나를 실신하게 만든다는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resh paint의 스펠 발음 있죠? Fresh paint makes me faint 신선한 새 페인트는 나를 실신하게 만듭니다 오케이 One more time Fresh paint makes me faint Fear A fire burned my ear 한 불이 내 귀를 태웠습니다 여러분 불 앞에 어 이렇게 쓰면은 화재 사건이나 아니면은 모닥불 같은 걸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화재 사건 되겠네요 자, 하나의 화재 사건이 내 귀를 태웠습니다 I fear fire 나는 불을 fear 해요 자, 무슨 말일까요? 불이 내 귀를 태운 경험이 있다면은 나는 불만 보면은 무서워 하겠죠 Fear 무서워하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Fire Ear 빨간 부분 합치면은 Fear 스펠 발음 되죠? 자, 외우시겠습니까? A fire burned my ear 하나의 화재 사건이 내 귀를 태웠습니다 I fear Fire 나는 불을 무서워 해요 오케이? One more time A fire burned my ear I fear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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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started a fire 그는 그 화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불을 냈다는 말이죠 Fire him and hire her 그를 fire 하고 그녀를 hire 하세요 자, 무슨 말일까요? 그가 한 회사의 직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가 불을 냈다면은 사장은 그를 해고해야 되겠죠 fire, 해고하다 그리고 누군가를 해고를 했다면은 새로운 사람을 고용해야 합니다 hire, 고용하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fire는 뜻이 많은 단어예요 여기처럼 해고하다 라는 뜻도 되고 불, 이미 아시죠? 그 다음에 게임에서 보면 총 쏠 때 fire 하고 총을 쏘죠? 그래서 총 쏘다 라는 뜻도 있죠 전부 다 알아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he, fire 빨간 부분을 합치면은 hire 고용하다의 정확한 스펠 발음 나오죠? 자,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He started a fire 그가 그 화재를 냈습니다 fire him and hire her 그를 해고하고 그녀를 고용하세요 Alright? One more time He started a fire fire him and hire her 다 외우셨습니까? 여러분 단어와 관련된 젠치살이 비롯한 각종 문법 사항 다이어 파생어 등은 책에 잘 나와 있으니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복습해 볼까요? It's the best toast we boasted 그것은 최고의 토스트야라며 우리는 자랑합니다 It's the best toast we boast If we can hope we can cope 우리는 희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잘 대처할 수 있어요 If we can hope we can cope I want a dark image dim the light 나는 어두운 이미지를 원해요 그 빛을 어둡게 하세요 I want a dark image dim the light Fresh paint makes me faint 신선한 또는 새 페인트는 나를 실신하게 만듭니다 Fresh paint makes me faint A fire burned my ear I fear fire 한 화재가 내 귀를 태웠어요 나는 불을 무서워합니다 A fire burned my ear I fear fire He started a fire Fire him and hire her 그는 그 불을 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그를 해고하고 그녀를 고용하세요 He started a fire Fire him and hire her He started a fire He started a fire He started a fire channel 감사합니다.